청년자와 SK이닉스가 어저께 폭풍 상승을 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과연 이득을 보는 것이 없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최첨단 산업들이 더 발전하면서 반도체는 정말 계속 많이 필요할 텐데 중요한 건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마이크론이 176단 반도체 개발해서 삼성을 뛰어넘었네 어쩌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금부자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라고 먼저 가정했을 때 그랬을 때는 스마트폰 시장에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리 스마트폰 시장을 연구하는 3대 기관이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3대 연구 기관들이 전망을 했는데 2021년에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위, 애플이 2위, 반사이인 거죠. 나머지 LG전자도 2위. 애플이 2위라고요? 애플이 2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스마트폰 시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의 전망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은 시나리가 전개된다면 그런데 다만 반도체 시장은 좀 부정적이었죠.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왜냐하면 트럼프식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그런데 지금은요. 또 조금 달라집니다. 바이든이 이제 정권을 쥐고 운영을 할 거라면 트럼프식의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이제 규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하지마 이런 방식의 수출 규제 보호무역 조치는 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는 더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화웨이가 아닌 뭐 오포, 비보, 샤오미와 같은 다른 그 소위 손님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좀 놓여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좀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에는 바이든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기회가 더 많이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 바이든 시나리오로 간다면 생각했던 그 기대가 좀 완화, 없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시면서 그때그때 어떤 조치들이 이행되고 어떤 발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 관점에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이 기회를 가질 만한 그라운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흥하는 곳과 좀 흥하지 못하는 곳이 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가면서 관련된 지표를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 2021년 경제 전망 또 책도 쓰셨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할게요.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경제의 주요한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텐데 금리 어떨까요? 네. 금리는요. 기다리셨어요. 먼저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 트렌드를 20가지를 제공하는데 그중에 가장 항상 붙박이로 반드시 얘기하는 게 금리입니다. 금리를 알아야 나머지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주식을 사고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데 나머지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볼 때 돈의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모른 채 생각하지 않은 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인데요.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기준금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면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까를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를 이렇게 역사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 이런 수준이라면 말 그대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그만큼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1930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컸던 충격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통화량도 엄청나게 공급하고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경제가 얼마나 회복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경제가 언제 회복되는지를 먼저 답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걸 판단할 때 좋은 지표가 GDP 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DP 갭. 그러니까 GDP 갭은요. 잠재 GDP가 있어요. 이런 대단한 변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나 산업 구조나 이런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이 정도 GDP가 달성 가능할 거야라고 보는 게 잠재 GDP예요. 그런데 그 잠재 GDP와 실제 코로나19 충격 때문에 없어진 GDP가 있잖아요. 그게 실질 GDP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잠재 GDP와 실질 GDP 간의 격차. 이게 GDP 갭입니다. 그런데 GDP 갭이 마이너스겠죠. 올해가. 엄청 충격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올해 원래 성장률을 대략 한 2.5%라고 했다면 한국 경제가. 그런데 마이너스 1%라고 한다면 대략 마이너스 3.5%가 GDP 갭인 거예요. 그렇죠. 그 포인트가. 퍼센트 포인트가 단위가 되겠네요. 이게 GDP 갭인데 GDP 갭이 언제 플러스로 바뀔까가 경제 회복의 여부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글로벌이 2023년까지도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1년이 저점인 거 맞아요. 2020년 2분기가 저점인 거 맞아요. 그리고 20년 3분기, 4분기 회복되고 21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는 아니다. 그러나 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만큼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이후에 미국이 지금처럼 제로금리를 만들었다가 2008년 제로금리를 만들었다가 2015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여러 번 하고요. 그런 것처럼 상당 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추이는 2020년, 2021년 계속 낮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저의 전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중금리는 조금 다릅니다. 시중금리는 시장에 플러스 알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세로 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기준금리라는 것은 저점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떤가요? 지금 환율은 달러 약세 쪽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년 환율 시장도 계속 이 기조가 이어지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저의 뷰인데요. 이것은 주요 세계 12대 아이비뱅크들의 전망도 유사합니다. 저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만든 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완화죠. 시나리오대로 갈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많은 자산이 안전 자산에서 공격적 자산, 위험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달러라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약세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밖의 위안화 강세라든가 원화 강세 이런 것들도 함께 맞물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국제 유가의 흐름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럼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세계 경제 진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IMF에서 세계 경제를 진단했던 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산업 생산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매니팩처링, 제조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2월에서 4월 중이었어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 다음 장 보시면 리테일 영역, 서비스 영역도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리테일 영역을 보셔도 2월에서 4월 특히 4월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집중됐던 거예요. 이 동안에 소위 공장 가동이 멈춰서 해운물동량이 멈춰서 항공운송량이 멈춰서 교통량도 멈추고 다 셧다운, 락다운이니까 이때 국제 원유,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공급은 계속 철철 넘치는데 유가가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공급은 계속 넘치니까 수요는 없는데 유가가 떨어지면서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죠. 마이너스 국제 유가는 정말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경제 회복세가 진단되잖아요, 지금. 2020년 연말로 갈수록 2021년에도 더디고 험난하지만 회복세가 진전됩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의 흐름도 2021년까지 완만한 회복세가 진전됩니다. 이것도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를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 그 밖의 IEA라는 몇몇 기구들의 전망도 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가 저점이고 2021년까지 4분기 상승한다. 그래서 기름을 언제 넣을까, 만약에 고민하신다면 가급적이면 빨리 넣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겠다. 저도 오늘 넣었어요. 다음 주 넣을 거, 이번 주에 넣는 게 조금 낫겠다,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품 관련된 그리고 금리와 환율을 쭉 봤는데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자금의 동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최근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경제적 영역 중에서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2020년 경제 전망에서 부동산 시장은 영끌에서 사세요, 이런 표현을 넣었어요, 거의. 살 수가 있나요? 2020년에. 아, 2020년에? 네, 2020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2020년 전망책을 쓸 때. 그래서 그렇게 다들 영끌을 실장님 때문에 한 건가요? 제 책을 본부는 고려를 많이 하셨었겠죠. 그랬고 2020년 부동산 시장 파트도 그러니까 20가지 트렌드 중에 붓박이가 부동산이 하나도 내년에는 어때요? 그런데 2020년에는 먼저 탈동조화라고 제가 표현했었거든요. 탈동조화. 뭐냐면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기타 지방 있잖아요. 네, 지방 떨어지고 있죠. 기타 지방은 계속 조정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갔죠.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되냐? 뭐 이 질문인데 내년 부동산은 일단 상용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용 부동산 시장은 안 좋다. 네, 왜냐하면 소위 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사업 구조조정 그리고 재택근무제를 활용해요. 기업 전략으로서. 오피스들이 많이 비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피스에 공실이 많이 진전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배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의 폐업이 시작됐고 2021년 안타깝지만 3, 4월 중에 폐업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점으로 저는 내년 초에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 계약 기간이 코로나19 이후에 1년이 되는 시점 이쯤에 폐업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용 부동산 시장은 공실이 많아지면서 다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그런데 글로벌리 보면 우리나라가 그 가격 하락세가 가장 약합니다. 그나마 더딘 거군요. 네, 글로벌리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높아. 공실이 심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과정 속에 팬데믹의 확산세랑 거의 비슷해요. 공실률은. 그렇기 때문에 상용 부동산 시장의 문제 이 하락세는 글로벌한 현상이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텐데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고 전세가가 너무 비싸요. 아마 저기 한 분이 실시간 채팅에 좌파스럽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면 좌파스럽네 라는 말씀을 취소하실 수 있어요. 제가 부동산 시장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색이 없다는 걸 반증해 줄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정치를 떠나서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아니 뭐 집 살려면 서울에 집 살려면 10억 원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한 20억 넘어야 강남 들어갈 수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사실 다음 달에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위촉식이 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밝히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죠. 뭘 실수했냐면 2천만 가구를 나눴는데 투기자, 투자자, 실거주자로 나눴어요. 그거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이거부터 실수한 건데 실거주자로만 나눈 게 아니라 세입자로 또 한 단위 나눠야 돼요. 근데 세입자가 정말 힘들죠. 왜?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을 공급했던 소위 말해서 다주택자들이 월세로 전환해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난이 시작됐는데 이 와중에 왜 하필 이 와중에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정리하게 하느냐 그럼 다주택자가 집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세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죠. 이런 기조로 가다 보니까 2021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전세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거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실거주 혜택을 볼 수 없는 세입자라는 거죠. 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부터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2021년에는 부동산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긍정적이지 못하겠다. 약보합세로 전환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우리 전세에 지금 사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이어서 전체적으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IMF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4.4% 우리 앵커님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예요. 태어난 이래로 이렇게 낮은 세계 경제 성장률 처음인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처음일 겁니다. 그런데 5.2%로 반등을 걸으시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조 효과에 따른 반등인 것이지 정말 2021년 이전점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는 오해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면 한국 경제 2020년 그래프 넘겨주시면 올해 마이너스 1% 수준의 충격적인 경제를 맞이하는 거죠. 2021년에는 2.9%로 어쨌든 반등합니다. 그러나 이 반등세가 여전히 소위 말하는 기조 효과에 따른 반등 그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0년보다는 낮다. 그런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또 나에게는 어떤 위험요인이 있을까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들여다보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1년 경제 전망 책에다가도 강조한 표현이 뭐냐면 주식 차트상에 어떤 것이 트렌드이고 어떤 것이 유망한지 나옵니까? 차트에 안 나오죠. 차트에 안 나오잖아요. 부동산 차트에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런데 왜 재테크하고 투자하는데 차트만 보고 하냐 이거죠. 경제를 보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들여다보자. 나에 대한 투자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나에 대한 투자는 어떤 이야기죠? 나에 대한 투자. 다시 말하면 내가 2021년에 경제를 먼저 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이 시장, 경제를 읽어나가면서 재테크적인 투자 의사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투자를 좀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김강석 실장님이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이 있으시고 2021년 경제 전망을 하시면서 쭉 이제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년에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주요 키워드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되시는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2021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앞에 말씀드렸던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는 표현은 아마도 기저효과일 것 같아요. 기저효과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소위 반등했다, 회복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나 경제성장률이나 매출액이나 모든 지표가 전년 동기와 비교하기 때문에 2020년과 비교하면 모든 수치가 좋아질 거예요. 취업자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는 경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거라는 그건 우리가 믿지 걱정이 되는데 또 여러 전문가들은 이게 기저효과일 때 따른 반등인 것이지 이것 그 자체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언론상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계속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해주실 텐데 또 시간이 되신다면 또 함께 모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국경제사람연구원의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